반갑습니다 킴벌리의 댄스 살롱 웰빙 댄스 특집 코리안 지르박의 제 5강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작은 꽈배기라는 별칭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양손 돌리기라는 재미있는 피겨인데요. 지난번 허리거리에서 보다 가까운 느낌의 뺑 포지션에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손 돌리기는 숙녀분의 입장에서는 좌회전과 우회전을 번갈아 회전하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배우실 동작, 뺑 포지션에서 예비 스텝을 생략합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반복해서 두 세트 하고요. 마지막에는 언더 암턴 좌회전으로 정면에서 마주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니더의 스텝입니다. 편의상 뺀 포지션에서 시작할 때는 예비보를 생략합니다. 오른발부터 1분의 1 건너가기 우회전 2분의 1 건너가기 우회전 무려 4번을 하겠습니다. 처음 좌회전에서는 1, 2보의 회전이 없고 우회전 리더 할 때는 1, 2보부터 회전을 조금 미리미리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리더의 입장에는 계속해서 우회전입니다. 하지만 숙녀분의 입장은 좌우, 좌우, 좌 이렇게 되거든요. 숙녀분의 입장에서 좌회전으로 리더 할 때는 리더의 1, 2보가 회전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죠. 회전 없이. 그 다음에 2분의 1. 이번에는 우회전인데 미리 회전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번에도 좌회전 리드니까 회전이 3보부터 일어났고요. 이번에는 우회전이라서 1보부터 미리미리 길을 열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파트너댄스를 보시면서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뱅 포지션에서 왼손이 허리 높이에 있었죠. 좌회전일 때는 리더가 그냥 가볍게, 우회전일 때는 귀를 미리 어깨 모양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몸통을 45도 정도 트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비켜줘도 큰 문제는 없지만 살짝 비켜주면 숙녀분의 입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겠죠. 자, 펄로우의 스텝입니다. 역시 예비 스텝을 생략하고 2분의 1 좌회전으로 돌아올 때는 스피인 우회전으로 두 번을 반복합니다. 2분의 1 좌회전 다시 스피인 우회전 이렇게 두 세트를 했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에는 언더함턴 좌회전은 숙녀분의 입장에서는 2분의 1 좌회전입니다. 이 비겨의 명칭과 숙녀분의 회전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녀분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회전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죠. 자, 양손 돌리기 2분의 1 좌회전, 스피인 우회전 여기까지가 한 세트이고요. 이제 그냥 마무리하기가 아쉬워서 한 세트를 더합니다. 대신에 손을 한 번은 허리 높이, 한 번은 어깨 높이로 왼손을 바꿔서 보다 다양성을 고려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2분의 1 좌회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파트너댄스를 보면서 이미지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폴로어의 입장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뺀 포지션이었죠. 여기에서 한 번은 좌회전, 한 번은 우회전. 리더가 길을 잘 열어주면 숙녀분은 일직선 트랙으로 회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주 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커플 포지션과 리드입니다. 뺀 포지션, 가까운 뺀 포지션이었죠. 여기에서 좌회전으로 숙녀분을 반시계방향 언더웜턴이라고 합니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손을 들어서 통과시킵니다. 자, 반대쪽으로 건너갔죠. 트랙을. 자, 이번에는 숙녀분을 우회전으로 회전량이 많기 때문에 리더분이 미리 일찌감치 길을 조금 열어주죠. 너무 많이 열어줘도 팔 길이의 문제가 생깁니다. 적당히. 이렇게 숙녀분의 길을 열어주고 리더가 반대쪽 트랙으로 건너가다 보니까 리더의 1보와 2보가 발이 조금 덜 모아집니다. 이렇게요. 어떤 때는 모아지고 어떤 때는 덜 모아지게 됩니다. 이러나 이것이 큰 흉은 아닙니다. 상황에 반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니만큼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관용도라고 할까요? 상황에 반응하는 그러한 경우의 첫 단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1강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음악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